이순신 기념관 가는 길이예요. 지금 했나요? 여기도 이렇게 이순신 기념관 가는 길 길은 잘 닫혀있는데 주변에 너무 슬기들이 많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걸 관리를 못해요 다른 지역들은 좀 비교같아 침묵 닭매면 kirgo Park heavenly Jr. 여기 땅은 평당 얼마나 가나? 여기도 중중 나오는 거 인데 요거 소.. 외양간인가보다 소 키운다 이거 크게 키우네 여기가 풍요로 농적 같은데 살벌하진 않네 그동안 다녔던 지역에 우리 동네 살벌 동네는 아니야 인간 쓰레기들만처럼 저 새끼들이 데려다 놨어 그렇지 원래는 살벌 동네는 아닌데 와인 기업이 가수인들을 해놓고 주민들을 갖다 매수하니까 문제지 그 자체가 나쁜 동네가 아닌다고 인정도 있고 그런데 와인 기업이 가는 곳마다 다 그렇잖아 저거 기화는 조금 잠시 후 우체 방향입니다 아닌가 이게 왜 정자 정자야구나 조금 허락받은 것 같긴 한데 허락받이가 요새 만들었나 옛날식 기화가 똑같은 걸 너무 많이 보이전으로 가라 보이전으로 가라 가서 보이전으로 가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네 또 기념가 묘장도 표시판 잘 되어 있네 찍었어? 계속 찍고 있어요 기념관 가는 길은 기념관 가는 길은 여기는 서있는 차인가 봐 가진 않고 그냥 도로면에 서 있나 아니면 저속으로 가는 길이 중인가 서있는 것 같은데 서있나? 멈췄네 멈췄 있는구나 도로멈췄 도로멈췄 이 동네가 굉장히 정답이있어요 고굼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여한 마을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다 전복 나오고 바다가 정말 풋구한게 많은 생산물을 주고 또 땅도 굉장히 기름져요. 그러다 보니까. 읍내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. 세발들이 유택하고 저기 그냥 나름대로 이거 뭐야? 밭인가? 논인가? 논에 벌써 모내기 있잖아. 아 저기 개가 있다. 나무지 굴 껍데기 좀 비춰봐요. 아 이런 거. 굴 껍데기. 약 7m 좌회전입니다. 담벼락을 쌌어. 뭐를 심어놨네요? 멍돈 찍고. 멍돈이. 벌써 모내기 있어요. 예순신 기념관 가는 곳이 너무 멀 때요. 멍돈이. 멍돈이.